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신이라는 존재를 향한 서로의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종교의 기도의 손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전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느 한 편견을 가지고 사건이나 어떤 관점을 바라보진 않아요. 항상 중립적인 시각에서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 관객의 어떤 시각적인 위치나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런 것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의 remarks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어 Anything SENSE Makes takiej 그때 우리는 무슨